필름 로그 안녕하세요 필름 로그 백경민입니다 이번 클래스는 필름 로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광고 사진 작가 정동호 포토그래퍼님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필름 로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필름 로그는 2015년 여름 필름을 핫롤 단위로 기록하는 아카이빙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작한 필름 현상소입니다 이후 2018년 일회용 카메라가 쓰레기 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This is not a single-use 카메라를 시작했죠 2019년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필름을 구입하고 현상을 맡길 수 있는 필름 자판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현재 전국 13개 지역의 자판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봄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당신의 좋은 순간 필름 사진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광고 사진가로서 지금 13년째 스튜디오 타임 오브 블루를 운영을 하고 메인 포토그래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특급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과 같은 건축물들을 촬영을 주로 하고 있어요 데이비스 셀피샵이라는 곳도 제가 직접 디렉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데이비스 셀피샵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집에 사진가가 두 명이나 있는데 집안에 가족 사진이 정말 옛날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가족 사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접근했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20대 여성분들 가장 관심이 많아야 하고요 편하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진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시간을 기록하는 그 자체 그 툴로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아니면 제 손의 연장선에 같은 그런 개념이죠 제가 원하는 것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되게 긴장도 되고요 되게 재밌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하고는 다르다고 할까요? 큰 가치가 되게 쉽게 올 때도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자꾸 찍고 확인하면서 에이커만 남기고 삭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름은 에이커, 에이커, 에이커 할 것 없이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온전히 남아서 저는 그 사진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사진 찍던 그 순간 시간을 그대로 기록해 둔다는 것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찍고 나서 바로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 거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필름은 각각의 개성들이 다 필름 안에 녹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프리셋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 특이한 색감도 나오고 사람을 찍었을 때 사람의 피부결이 좀 몽환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더 맑게도 보이게 하는 그런 정말 묘한 프리셋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디지털 카메라가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 톤이 나와요 그래서 제게는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